김호연? 김호연? 네가 왜 여기 있어? 잡으러 온 거지, 이태석. 지금은 안 돼. 이태석은 꼬리야. 지금 잡으면 머리랑 몽통을 놓쳐. 꼬리?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표님 뜻 아니었습니까? 수하의 뭐든가. 김함수로 덮자고 한 거야. 지호야. 잠깐만, 차현정! 차현정! 너 또 무슨 짓 하려는 거야? 이태석. 정서 스폰 아니야. 접대하는데 이용한 거지. 배우가 있어. 정서를 죽이고 김한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운. 지금 이태석 잡아봐야 금방 또 다시 나올 거야. 배우 확인해서 움직이지 못할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도청 중이니? 이걸로? 지금 들어야 돼. 이태석 배우가 누군지 알아야... 멀리까지 정신을 얻게 해. 지호야. 최하의 원정만으로 정신을 얻게 해. 이태석 배우가 육타하기 위해 흡타하기. 지금 아버지석이 확정되어.